네 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생님의 김승훈이에요. 자 지금 이제 방송하는 날이 2021년 현재 2월 6일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번 2021년 4월에 하게 되는 2021 재보궐선거가 이제 앞으로 60일이 안 남았어요. 그 60일이 안 남았다는 이유는요. 이제 그 해당 그 선거를 실시하는 그 자리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행위가 금지되는 시기에요. 사실 그래서 이제 지금쯤에 이제 답 좀 약간 미리 다루는 성격이긴 한데 아직 그 후보자들이 정식으로 이제 최종 후보 등록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일단은 공개 시점은 됐다고 판단을 하는 바 계속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보궐선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사실 이 재보궐선거는 어떻게 보면 본선거 사이에 껴있는 인종의 모의고사라 생각하면 되는데요. 우리 막 고등학교 때 전국연합학력평가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평가원 모의평가도 두 번이 더 있죠. 음 아주 진짜 3학년 때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시험을 봤던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네. 그래서 했고요. 자 그래서 4월 7일에 이정된 전반기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제작이 됐어요. 만약에 후반기에 국회의원이 거리자리가 생기면 2021년 후반기 재보궐선거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내년 2022년에는 3월에 대통령선거가 있고 6월에 정식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후반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아니면 지방자치의원들 자리에 공석이 생기더라도 올해 후반기에는 보궐선거가 없어요. 그 자리는. 왜냐하면 남아있는 임기가 1년도 안되면 재보궐선거를 하지 않아요. 그냥 다음 선거 때까지 빈자리를 냅둬요. 어쨌든 방송의 기준으로 선거 60일 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영향이 미치는 행위는 금지가 되어있는 시기에요. 그리고 현재 각 지역구에서 나 선거 나갈래 하고 외치는 후보들은 아직 예비후보 자격이기 때문에 후보에 대한 분석을 안하는 이유는요. 너무 많아. 지금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선거 벽보 붙으면 그때 아마 나는 서울만 하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서울만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서울 청년시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내 그 활동 그쪽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 그리고 인터넷 방송에서는 특정 후보에 대한 편파 지지를 할 수는 있어요. 지상파급까지 가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지만 지상파에서는 방송 중에는 그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지만 인터넷 방송에서는 특정 후보 관련 편파 지지를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재보궐선거를 하는 날이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직장인들은 그날 투표 확인증을 꼭 챙겨야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면요. 여러분들 그냥 새벽 6시부터 투표할 수 있으니까 일찍 출근해. 좀 한 30분이 일찍 일어나면 사전 투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순서 네번째 페이지부터 재보궐선거에 대한 개요를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20쪽부터는 2021 재보궐선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선거구까지 나올 건데 현재 2월 5일 기준으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2021년 3월 8일까지 권위사유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해당 선거구는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관심을 갖고 찾아보기를 바랄게요. 자 그래서 개요편. 네. 전문용어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재선거하고 보궐선거를 합친 단어라고 해서 재보궐선거를 보통 My Election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의원 등의 빈자리를 채우는 선거이고요. 대통령의 경우는요. 제 그 권위에 의한 선거를 한다고 해도 대통령 선거를 재보궐선거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대통령 선거 시기가 바뀔 뿐이지. 자 그리고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어느 신기에 선거를 실시하든지 다음 정식 선출 때까지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 마저 수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식 임기가 1년 미만으로 남아있을 때는 재보궐선거를 하지 않아요. 자 예외적으로 대통령이 권위상태일 때는 권위시점부터 90일 이내에 적당한 시기에 선거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아마 90일일 거야. 다만 이제 지난번 같은 경우는 3월에 파면된 이후 그 사실 근데 3월에 탄핵으로 파면이 됐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그 탄핵 심판 진행 도중에 대권 주자들이 빨리빨리 움직인 결과 그래도 5월에 했죠. 그래서 선출 즉시 취임하여 새롭게 5년의 임기를 수행하게 돼요. 자 그래서 재선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실시되는 공직선거법 제195조 제1항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리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자 당의 선거구에 후보자가 한 명도 없을 때 이때는 보궐선거가 아니라 재선거로 분류가 돼요. 자 후보자가 지역선거구에서 한 명이라도 출마하게 되면 네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될 수 있어요. 자 전 국회의장 이력이 있었던 이기봉 씨 이기봉 씨가 마지막으로 지역구 의원을 했던 데가 이제 경기도 이천군이었어요. 이천에서 그때 원래는 그 자유당의 그 이정재 이정재를 그 밀어주려고 했었는데 그 이정재가 그 이제 이기봉이 다른 이제 자기 그 선거구 들어갈 자리가 마땅한 데가 없어가지고 이천 선거구를 뺏어요. 그래서 이정재는 토사급행을 당했고요. 음 이정재는 토사급행을 당했고 결국 그 동대문 상인연합회 그 회장 자리에서 그냥 은퇴해버려. 음 이정재는 그때 이제 은퇴해버리죠. 그리고 그 당시 이기봉 씨는 해당 선거구에서 이제 다른 당 선거구가 약간 항의하는 의미로 그 후보지 후보를 사퇴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기봉이 무투표 당선이 된 적이 있어요. 무투표 당선이 돼요. 후보자가 한 명이면 근데 왜 후보자가 한 명일 경우 무투표 당선을 시키는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당에서 나름 공천을 받아서 나오는 후보이고요. 그 그 무소속의 경우는요. 그 이제 그 당에서 공천을 받거나 아니면 주변으로부터 이 사람을 후보로 추천한다는 삼천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인원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동의 서명을 받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로 이미 그 예비 투표는 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당선인이 없거나 지역자치구 시 군의원 선거 등에 있어서 당선인이 그 당의 선거구에서 선거를 해야 될 지방의회의원 정수에 당하지 않냐 할 때 자 이거는 뭐냐면요.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은 한 선거구당 선거구 기준으로 한 명씩만 뽑죠. 1등만 뽑아요. 그런데 지역자치의원은요. 지역자치의원은 한 명만 뽑질 않아요. 2등도 뽑혀요. 그 2등도 뽑다 보니까 만약에 그 후보자 한 명만 나와가지고 한 명만 뽑혀. 그럼 나머지 한 명 뽑아야 되거든. 뭐 그런 경우에요. 그러면 필요한 인원만 그만 뽑게 돼. 보거전거에서는. 그리고 이제 선거 자체가 무효 판결 또는 무효 결정이 있는 때 이제 당선무효라는 거죠.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거나 뇌물이 적발이 되는 경우는 보통 그러니까 선거법 관련 적발은 당선무효예요. 그리고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사퇴하거나 사퇴하거나 사망했거나 아니면 피선거권을 상실했거나 아니면 선거일 기준으로 원래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인데 나중에 당선된 것이 발견될 때 그리고 당선인이 후보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아니면 비례대표 의원 당선인의 경우는요. 이제 당적을 바꾸거나 뭐 그럴 경우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속정당이 합당을 하거나 뭐 해산을 해. 그러면 비례대표 당선인들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요. 지역구 의원들은 소속정당이 없어져도 의원직을 부소속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제 당에서 제명될 경우 당에서 제명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지역구는 유지할 수 있어. 지역구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유로 당적이 변경되어 있거나 당적이 뭐 두개 이상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 그런 경우 재선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재선거 치르는 기준은 좀 쉽게 요약을 하자면요. 하나 당선된 사람이 없을 때 둘 부정선거 발각돼서 선거가 무효가 되면 근데 부정선거가 발각된 경우는 보통 그 유명한 3.15 부정선거 이외에 이후 이외에는 거의 없었어요. 아직도 작년에 있었던 2020년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외치는 사람들 좀 있긴 있어. 참고로 나는 그 부정선거라고 외치는 사람들하고 네 SNS 그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관계 손절을 선언했고요. 자 세번째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 당선인한테 뭔가 당선인이 뭐 죽거나 그 건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서 뭐 그런 임기를 수행할 수 없는 등등의 사다리 났을 때 이럴 때 치르는 거예요. 공직을 상실하게 돼요. 실형을 받게 되면 그 자리가 비는 상황이면 그래서 법정 구속되면 바로 상실하게 되고 실형선고인데 뭐 집행유예라든지 뭐 이런 경우가 나오면 그 집행유예가 되면 아마 상실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이제 뭐 항소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네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죠. 어쨌든 그 자리가 비는 상황 그래서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이 권리가 아니고 선고만 내려져도 당선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어요. 보통 이게 선거법 위반이죠. 그리고 이 권리는 지역구 의원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상 또는 교육감에 해당하는 그 자리에 해당되죠. 그래서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례대표 자리에 결혼이 생겼을 때 결혼이 생겼을 때 이때도 네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죠. 근데 이제 비례대표 자리에 결혼이 생기는 거는요 조금 방식이 달라요. 일단은 권원 통지를 받은 이후에 열흘 이내에 권원된 의원이 선거 시점 기준으로 소속되어 있었던 정당의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비례순위를 우선 체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자리는요 그 비례대표 자리는 시민들이 직접 투표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선거 당시에 기대됐던 비례대표 순위에 따라서 그래서 그 비례대표 의성은 보통 이제 전국 단위로 그 어느 당에 몇 자리 어느 당에 몇 자리 뭐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례대표 자리에 만약에 결혼이 생겼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더민주에서 비례대표를 스물몇 석을 갖고 간다고 쳐요. 비례대표를 한 스물몇 석을 갖고 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비례대표의 두 명이 결혼이 생겨요. 그러면 뭐 이십몇 위까지가 비례대표 그 이십몇 번까지가 일단 국회로 들어갔었어. 근데 이 비례대표 이제 순번이 밀려서 못 들어갔던 나머지 대기순번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 다음 정식선거 때까지 이 순번이 유지가 돼요. 당에서 제명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대기하고 있던 차기순번들이 의석의 승계를 하게 돼요. 다만 정당이 해산되거나 비례대표 임기 만료전 120일 이내일 때는 승계할 싸움을 정하지 않고 그냥 비워두게 돼요. 이 내용은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근데요 그럼 왜 재보궐선거를 하게 되는 건가? 왜 이렇게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 계속 생길까? 근데 이거는 선거때 당시에는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선거법 위반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임기 중에 뇌물을 받거나 기타 여러 범죄 등으로 선출직 자격을 상실할 수 있어요. 아니면 선출직을 본인이 스스로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본인이 잘못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 하면 결혼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이제 결혼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임기 중에 선출직을 지내고 있는 사람이 임기 중에 자리를 옮기기 위해서 선출직을 스스로 내려놓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뭐 우리는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죠.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뭐 이제 정부 다른 보직에 임명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 현재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제 작년에 국무총리의 지명이 되기 전까지 국회의장이었어요. 국회의원 한자리가 있었죠. 국회의원 한자리가 있었는데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국회의장을 하면서 아마 내가 알기로 그 저기 서울 종로구 지역구 였던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음 뭐냐 이낙연 의원이 그 이제 국무총리를 딱 내려놓은 시점이 이제 총선 전에 그 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총리직에서 약간 이제 약간 물러나 나고 싶었던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 그 이낙연 의원이 종로구에 출마를 했어. 근데 이제 이낙연 의원이 종로구에 출마하게 된 배경은 국무총리 지명되면서 그 이제 집을 종로구로 옮겼거든. 그 아마 총리 관저가 있을 거예요. 총리 관저가 있는데 아마 그 집을 또 종로구에 따로 마련을 했던 것 같아요. 참고로 이낙연 의원이 이제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는 그 전라남도 지사를 했었죠. 전라남도 지사 이낙연 의원이 원래 호남 출신이고 고향이 호남 출신이어서 이제 전라남도 지사는 보통 이제 그 공직을 수행하는 장소가 무한해 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국무총리 이런 거 임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은요. 삼권분리의 원칙에 의거해서 겸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이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같은 경우 이제 원칙상 국무총리나 장관 등에 임명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겸직은 해도 돼요. 근데 되게 이거 모순이 있다? 국무총리나 장관이 현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를 할 수가 없어요. 반대는 되는데 그러니까 선출직에 당선되놓고 나서 나중에 지명될 수는 있어요. 이게 좀 약간 모순이 된다? 근데 이제 대개 국무총리나 장관 이런 거 지명되면요. 대부분 원칙상 겸직은 할 수 있지만 겸직하기에는 너무 바빠요. 그래서 대부분은 사퇴를 해요. 그리고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이 보통 국회의원이 남은 임기를 포기하고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태까지 실제 사례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게 그런 경우가 있어. 광역단체장 이나 지자체장 남은 임기를 포기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경우는 있어요. 반대는 있어. 그러니까 사실 국회의원은 전국 통합인 거고요. 지방 자치 단체장 은 그 지역에서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그런 경우는 있어. 그 보통 대통령이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선출직이 보통 국회의원이에요. 그래서 일 수도 있고 근데 이 광역단체장 광역단체장 을 지낸 다음에 실제로 대통령까지 갔던 사람은 이명박 씨밖에 없어요. 이명박 씨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되기 직전에 서울 특별시장을 했죠. 서울 특별시장 임기가 2006년에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딱 월드컵 끝나고 시작했죠. 월드컵 끝나고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 서울 특별시장 한 다음에 딱 임기 끝나고 그 다음에 대전 나왔지. 어쨌든 광역단체장 광역단체장 지자체장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로 나오려면 포기해야 돼요. 원래 갖고 있던 자리를 그런데 국회의원은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때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일부 후보들은 각오를 다지기 위한 차원으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의 경우는요. 대통령 선거에 그대로 출마할 수 있고 당선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그 자리는 지역구 의원이 비잖아요. 그래서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 뭐냐 대통령 선거 에서 떨어지면 네 그냥 그 다시 의원직으로 복귀하면 되는 거예요. 그 유승민 전 의원이 그 유승민 전 의원이 그 대통령 선거에 의원 자격을 유지하고 출마를 했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첫 번째 대선 때는 국회의원 자격을 유지하고 출마했어요. 2010년 그 뭐냐 2008 그 2012년에 국회의원 딱 초선 되고 나서 그때 바로 대선에 또 나왔죠. 그때 이제 그 의원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대통령을 나왔는데 음 그때는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자 근데 이제 음 그렇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기타 개인적인 이유들로 선출직을 내려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건강상의 이유로 내려놓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가지 사적인 이유들로 내려놓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선출직이 자동으로 내려놓는 경우는 이제 해당 인물들이 사망했을 때예요. 근데 사실요 진짜 그 각 당에서는요 후보를 공천을 할 때 임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한 인물을 추천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어요. 음 다만 임기 중에 갑자기 뭐 그 전에 앓고 있던 지병이 다시 재발해서 악화돼서 죽을 수도 있고 그 전에는 건강했다가 임기 중에 병이 생겨서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임기 중에 갑자기 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근데 사람이 죽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 이제 군원회 전 의원이나 이용삼 전 의원이나 고의선 전 의원의 경우는요 임기 중에 질병으로 네 질병으로 네 작고했어요. 임기 중에 이제 작고한 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경우예요. 이제 그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공통적인 사항은요. 대부분이 뭐 좀 병을 앓은 적이 있다가 고쳤는데 그 병이 재발해서 죽은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암이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근호 전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수원시의원에 당선이 됐었는데 불행이 임기 시작 전날에 교통사고로 너무 안 됐죠. 교통사고로 임기 전날에 이거는 너무 안 된 케이스야. 그리고 이제 신기하잖아요. 이거는요. 대한항공 802편 그 추락사고로 임기 중에 네 그러니까 이런 사고로 이제 죽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노회찬 전 의원의 경우 네 임기 중에 자살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박원순 전 시장 네 작년에 임기 중에 자살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개인적인 이유들 뭐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재보궐선거는요. 전국 동시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빈자리가 생긴 지역구에서만 선거구에서만 선거를 하기 때문에 법정 공휴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선거날의 투표시간은 네 공휴일에서 18시까지죠. 사전투표도 공휴일에서 18시까지예요. 단 2004년 8월에 선거법이 일부 개정된 이후 재보궐선거 시간이 조금 늘어났는데 이제 06시에서 20시까지 재보궐선거를 하게 돼요. 평일 출퇴근을 배려한 투표시간의 확대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그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들 한에서 지난 총선에서는 본 투표날 18시 이후에 별도 통제하에 투표를 했었죠.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확진자들은 당연히 못하고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투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번에도 자가격리 대상자들에 한해서는 그 20시 이후에 별도 통제로 시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리고 이제 법정 공휴일이 아니니까 투표를 목적으로 근무시간 중에 외출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투표를 목적으로 특히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직장 근처에서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투표를 목적으로 이제 점심시간 전후를 좀 활용을 해서 외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점심 먹고 사전투표장 갔다 오면 점심시간보다 좀 늦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투표 확인증을 받아서 이제 직장에 부서에 제출을 하면 되겠고 아니면 이제 출퇴근 시간을 활용을 해서 이제 그 투표하느라 출근이 조금 늦을 수도 있고 아니면 투표를 위해서 조금 일찍 퇴근할 수도 있어요. 응 조금 일찍 퇴근해서 투표할 수도 있어 그럴 경우 그렇지 투표 참가 확인증을 받으면 직장에서의 불이익을 막을 수 있어요. 응 직장에서 이제 뭐 결근 시간으로 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출석 인정하는 거랑 똑같아. 응 자 그리고 이제 사전투표 등록된 주민등록지역이 아니더라도 실거주지역이나 직장소속지역에서 투표를 할 수가 있지요. 이 사전투표가 응 시행된 지 몇 년은 안 됐어요. 응 사전투표는 시행된 지 몇 년은 안 됐는데 사실 나는 그전까지는 계속 이제 나는 본투표 당일에 투표 인증샷을 찍었어요. 응 본투표 당일에 투표 인증샷을 찍었는데 그 본투표 당일에 인증샷 찍었는데 이제 그거가 됐죠. 그 본투표 당일에 찍었지만 그 이 지난번 총선의 경우는 이제 그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그때는 이제 선거 날 당일에 사람들 몰리면 거리두기가 안되잖아. 그래서 이 거리두기 때문에 사실 네 나는 그것 때문에 사실 거리두기 때문에 사전투표한 거예요. 아마 코로나 끝나면 본투표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나는 응 그 참고로 사전투표 개표가 좀 늦어요. 응 나중에 뜯어요. 사전투표는 그리고 이제 본투표 날에는 등록된 주민등록지역에 해당 선거구에서만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직장인들 중에서 외지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 아니면 이제 특히 학생들은요. 그 학생들은 그 이제 기숙사 이런 데 들어가거나 자취하거나 그렇게 되면 그 그러니까 특히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의 경우는 그 실거주지역으로 그 주민등록을 안해놓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실 본투표 때 당일에 그 선투표를 위해서 잠깐 그 본가에 갔다 오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특히 나 같은 경우는 그 과 동기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집이 목포야. 집이 목포인데 선거 하루 그 선거 전날 수업 끝나자마자 본가에 갔다가 다음날 투표한다고 투표 끝나고 다시 수업을 위해서 또 학교까지 와야 돼. 외박증 끊어서 응. 외박증 끊고 갔다 와야 돼. 몰라. 근처지역이면 갔다 올 수는 있어요. 근처지역이면 갔다 올 수는 있는데 솔직히 다른지역이면 솔직히 힘들지. 이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사전투표예요. 자 그리고 이제 2000년 이전까지는 선거를 다시 치를 사유가 생겼을 때마다 수시로 실시하게 되죠. 그래서 근데 이제 1963년 에서 1990년 까지는 지방자치제도가 폐지되어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만 있었어요. 거기 때문에 1년이 아무리 많아야 3번이었어요. 자 그리고 1991년에 지방자치제가 다시 도입이 됐을 때는 그때는 막 지방의원들의 각종 비리나 부정을 저질렸도 관련된 규정이 제대로 안 돼 있었대. 그래서 그 이후에 규정을 강화해서 빡세게 그 권리 이제 막 의원적이 상시한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이때는요 그냥 수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그만 날짜가 달라도 선거 날짜가 지역마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몇월 며칠에는 뭐 몇월 며칠에 의원적이 상실했 몇월 며칠 기준으로 상실했던 사람들이 몇월 며칠에 투표를 해 뭐 이런 식이었던 그러면 그 선거구마다 일일이 그 각종 선거 업무를 위한 그런 비용을 다 따로 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선거비용이 늘어나게 돼. 이게 좀 문제가 생겼죠. 선거도 돈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2000년에 선거법이 개정이 돼요. 그래서 재보궐 선거 날짜 전반기하고 후반기에 이제 이때부터는 별도로 지정을 해서 몰아서 실시를 하게 됐어요. 당시 지정된 시기가 이제 전반기는 4월 마지막 수요일 후반기는 10월 마지막 수요일 그리고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시기에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가 겹치면 그냥 그러니까 근처 시기에 그냥 선건날에 덧붙여서 실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선거나 뭐 지방선거 이런 게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 선거와 만약에 이제 보통 4월에 있거든. 국회의원 선거가 보통 4월에 있기 때문에 그 전반기 재보궐선거 날짜랑 겹치면 그냥 국회의원 선거 하는 날에 같이 하는 거고요. 대통령 선거는 예전에는 12월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후반기 재보궐선거 의 경우는 네 12월 대통령 선거에 그냥 몰아서 하는 경우가 있었어. 그리고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는 이제 다른 국회의원 등 자리에 재보궐선거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월 마지막 수요일에 따로 해요. 약간 그때는 법이 됐어요. 지금은 아마 바꿔야 될 거야. 근데 이제 2015년 그래서 이때 이제 2015년 7월 24일에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게 현재의 규정일 거예요. 이때는 이제 재보궐선거가 1년에 한 번만 하는 걸로 축소가 됐어요. 선거비용을 일단 아끼기 한 번 할 때마다 선거비용은 돈이에요. 국민들 세금에서 나가는 거야. 그래서 2015년부터는 그래서 2016년에 실시된 재보궐부터는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한 번만 하는 걸로 고정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공직선거법 제35조 제2항 제1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다만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정해져 있던 선거날에 함께 실시하는 걸로 그래서 선거 실시 횟수를 줄이게 됐어요. 자 다만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정상시행하는 걸로 법률이 돼 있었는데 이때까지는 2015년까지는 대통령 선거가 12월이었잖아요. 그래서 상반기 재보궐선거 대상지역이 정해진 다음에 거리가 발생한 지역은 대통령 선거 날에 함께 실시하지만 임기가 1년 미만으로 남아있었을 경우는 그 자리는 비워두죠. 자 그리고 이제 2015년 개정 이후에 실제로 재보궐선거가 언제 있었냐 자 2016년에 지방자치 재보궐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 해였기 때문에 4월에 같이 실시했어요. 그리고 이제 2016년 음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12월에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가결을 했었고 2017년 3월 헌재결정에 의해서 파면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2017년 4월에 재보궐선거를 정상적으로 실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재보궐 대상지역이 결정된 이후에 발생한 지역은 그때 2017년 5월에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다시 그때는 몰아서 했었죠. 자 이때 논란이 됐던 거는 홍준표씨가 경상남도지사직을 그 최대한 늦게 사퇴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때 문제가 됐던 이유가요. 음 이때 문제가 됐던 게 그 일단 4월 재보선 패스됐고 그리고 뭐냐 5월 재보선 때 경상남도지사가 그 선거지역에서 빠졌어요. 근데 문제는 2018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선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참 그래서 경상남도지사는 1년 넘게 빈자리가 되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있었던 해였기 때문에 이때에는 함께 실시했어요. 음 이때는 함께했고 자 그래서 사실 재보궐선거는 선거시기에 관해서 이제 앞으로 선거법이 추가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다음 대통령선거가 3월에 있어요. 그래서 음 이전까지는 대통령선거가 12월로 고정되었던 시기에 만든 법률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는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후년에 음 이제 내년에 내년에 대통령선거가 3월에 있어요. 그래서 2022년에 원래 4월에 해야 되는 재보궐선거를 3월 대통령선거로 붙여서 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그해에는 뭐 여름에 하던가 아 근데 여름에 또 2022년에 6월에 또 지방선거가 또 있구나. 생각해보니까 선거 두번 해야되니 음 자 참고로 미국같은 경우는요 그 2년에 한번 그 2년에 한번 그 뭐냐 2년에 한번 그 자리를 일제히 선거를 다해요. 그래서 대통령이 임기가 4년이고 아마 하원의원이 2년 상원의원이 6년이에요. 그래가지고 미국같은 경우는 특정 시기에 대통령선거가 대통령선거할 때 해당되는 선출 선거들을 한꺼번에 다해요. 미국은 그때 한꺼번에 다해. 그래서 보통 4년에 한번 대선을 하고 그 사이 2년 사이에 한번씩 있는 걸 중간선거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음 그래서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해당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일에 선거일을 말한다. 뭐 이론 어쨌든 뭐 복잡해요. 법률 근데 이제 2020년 12월 9일에 일부 선거법이 또 바뀌었어요. 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의 경우에 한해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재보궐선거만 1년에 두 번까지 할 수 있게 다시 바뀐 거예요. 워낙에 이제 범위가 많기 때문에 여기는 음 그래서 4월 첫 번째 수요일 또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 두 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2021년에는 4월 첫 번째 수요일 전반기 재보궐선거만 할 거예요. 왜냐면 2021년 후반기 지방자치단체 재보궐선거 없어요. 왜냐면 2022년 6월에 지방선거가 예정이 돼 있고 정식인기가 1년 미만으로 남아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현재 제19대 대통령이 도중거리되지 않는 한 2022년에는 3월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22년의 경우 6월에 지방선거도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음 자 일단은 3월 대선 때 전반기 재보선을 치르고 그래서 추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뭐 6월 지방선거 때 후반기 재보선을 좀 앞당겨서 할 수도 있다? 약간? 그러니까 6월 지선 때 국회의원 자리에 거리가 생기면 이때 뽑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일단은 그리고 2023년에 새롭게 개정된 시기에 따른 4월 첫 번째 수요일 또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이 첫 이제 그 그때는 1년에 두 번 다 하는 게 처음 시행되는 게 2023년이에요. 자 그럼 재보선 선거 임시선거잖아. 근데 각 정당은요 이 재보선 선거 그냥 무슨 선거든 간에 각 정당은 목숨을 걸어요. 특히 메이저 정당들 원내 정당들은 목숨을 걸어요. 그 원내 교섭단체 또는 원내 정당들은 목숨을 걸게 돼 있어. 이러면 자기들 메이저들은 근데 이제 원내 의석에 못 들어가 있는 그 그냥 마이너 정당들은 사실 일단은 후보를 내보고 되면 그만 안 되면 그만이겠네요. 물론 되면 그 당의 존재감이 커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전국 단위 선거들에 대해서 계속 일종의 모의고사가 되는 거예요. 다 전국 단위 선거의 분위기를 예측할 수 있게끔 근데 보통 이 재보궐 선거는요 정식 선거 때는 그래 뭐 집권 여당이 이길 수는 있어. 근데 재보궐 선거는 보통 그래서 아무래도 집권 여당이 그 이제 의석 각종 뭐 이제 국회 지방 이런 데를 다 의석을 다수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집권 정당이 근데 그 다수를 차지하는 의원들 중에서 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보통 집권 여당보다는 야당이 이기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2010년 7월 재보궐 선거는 보통 그래서 근데 이제 예외 2010년 7월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이겨요. 집권 여당이 이긴 게 무려 11년 만이에요. 다만 이 11년 중에 9년이 새천년민주당하고 열린놀이당이 여당이었던 시대야. 그렇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대 때 재보궐선거 4번은요. 새누리당이 24개의 선거구 18승 6패 근데 이제 2016년 이후에는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2016년 재보궐은요. 그때는 국회의원 선거 때 재보궐으로 몰아져 있기 때문에 그때는 더민주하고 국민의당이 그냥 다 쓸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런 배경이 있어요. 2016년 때 박근혜 씨하고 박근혜 씨하고 최소원 씨가 그 국정농단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 영향이 있고요. 그래서 재보궐선거는요. 사실 투표율이 대체로 낮아요. 그리고 대체로 민주당계 정당들이 재보궐선거 시점에서 조직력이 보통 약한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민주당계 정당들이 투표율이 낮을 때 좀 선거를 잘 못 이기더라. 그리고 2018 재보궐 같은 경우는요. 약간 이제 2017년 대선의 여운으로 인해서 보수계 정당들이 계속 졌어요. 2019년 총선까지 2020년 총선도 네 그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보궐선거의 투표율과 관련해서 투표율이 그래도 낮아요. 투표시간을 2시간을 늘려줬는데도 아무래도 평일이다 보니까 이게 투표할 시간을 내기가 많이 힘들다고 그래요. 어쨌든 투표율은 투표율은 상당히 낮아요. 그리고 이제 2000년 이후에 재보궐선거에서요. 투표율이 50%를 넘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만 다른 정식선거랑 같은 날에 붙여서 한 경우는 제외 그래서 순수 재보궐선거의 역대 최저투표율이 2015년 후반기 20.1%까지 내려간 적이 있어요. 정부가 얼마나 개판이었으면 그리고 2019년 4월 재보궐선거 이때는 역대 최고의 투표율이 나왔어요. 48% 근데 이때요. 2019년 4월에 왜 이렇게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이렇게 높았냐면요. 일부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그 지역구에 음 언론에 되게 유명한 인물들끼리 붙었던 선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거구들만 한정하면 51.2% 에요. 음 자 그러면 이 부분부터는 따로 나누는데 이 부분부터는 네 다음 2부에서 하도록 이 부분부터는